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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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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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조선의 뮤직비디오죠? 여러분은 조선의 뮤직비디오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조선의 뮤직비디오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조선의 뮤직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마법사님 저는 물고기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리라고 해요 반가워요 아리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지금 바닷속에 있는 아프고 물고기 친구들을 위해 가끔씩 지금처럼 춤을 추려줄 수 있겠네요 마법사님 저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저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는 없고 물속을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깊은 바다까지 내려갈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마법으로 자연껏 춤출 수 있도록 도와줄게 자 언급의 신문을 외워볼게 수리수리 박수리 변해라 어 수리수리 박수리 변해라 휴 저에게 힘이 없어서 더이상 충분히 털하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저걸 좀 도와주세요 다 함께 힘을 모아 아법의 주문을 외치면 성공만 수리수리 마수리 변해라 수리수리 마수리 변해라 다 함께 힘을 모아 여러분의 도움을 stap 수리수리 강연 수리수리 수리수 수리수리 주문을 외치면 수리수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춤을 추는 인어의 멋진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손의 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손이 이루어졌어요. 잘 그려주세요 이쁘다 ドーベリー 핫도그 안녕 또 왔어 또 왔다 바로 인사하겠어요? 가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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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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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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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 만드는 거 또 다른 곳에서 , 가장 좋은 떡볶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미야 나바출물입니다.